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숫자로 나눠떨어지는지 판별하세요. 퍼센트 연산자는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죠. 이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나눠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면 나눠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. 6과 3이 입력값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눠떨어지죠. 그렇다면 true를 돌려주면 됩니다. 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죠. 그래서 0은 0과 같으니까 true를 돌려주게 됩니다.